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 푸르른 녹음과 산뜻한 바람 그리고 파란 바다 우리가 미래에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들 푸디웜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땅과 물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고자 선택한 곤충 단연간의 사육 경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연구력을 바탕으로 푸디웜은 IoT 기반의 ICT 곤충 사육 기술이 내재된 푸디큐브를 만듭니다 푸디큐브는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과 컨베이어식 자동 사육 장치로 곤충에게는 빛과 온기를 농가에게는 편안함을 드립니다 푸디큐브에서 자란 곤충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먹거리로 사랑하는 가족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푸디웜은 함께 미래를 누리고 싶습니다 Good for the Future Insect from the Future 푸디웜 푸디큐브 사랑하는 집 푸디큐브 쓰레기 electronic ist 박요 ese sp 푸디큐브 텅 소 ph 아멘